제가 미스터트롯에서 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어 이거 튀어나와. 아,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모여주셨는데 제가 또 노래 한 곡 안 할 수가 없죠. 강구의 남자로 박수! 뒤에 잘 들리세요. 손 한 번 들어주세요.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 늘어나 한 잔 술 청춘을 담고 도장 술에 1위를 담아 같이 올까요? 묻지를 마라! 묻지를 마라! 남자의 사연을 묻지를 마라 첫사랑 빌라!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사랑이란다 아이고 좋아!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바다가 고향이란다 사연을 묻지 말아 당신! 호연 코어 엔! 코어 엔! 코어 엔! 코어 엔! 알겠습니다. 뭐 부를까요? 눈물 나면 눈물이 미워요! 미워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방송에서 방송에서 처음 보여드렸던 모습 바람 한번 보여주세요 내 손에 잡은 곳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길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 곡판에 더 흥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우린 우린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